위, 식도, 역류병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가슴이 쓰리거나 화끈거리고 따가운 증상을 보입니다. 심각하면 협집증과 비슷한 가슴 통증을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위, 식도, 역류병 진료 환자 11월부터 크게 늘어서 12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매년 같은 양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날이 추워지면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연말에 잦은 모임과 가식, 과음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 식도, 역류병이 오래되면 만성기침에 괴양이나 출혈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하면 식도협착에 식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 식도, 역류병이 있는 분들은 연말에도 과식, 과음을 피하시고 식후에 바로 눕지 마세요. 주무실 때 침대 머리 쪽을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흡연은 침분비를 감소시켜서 위, 식도, 역류병이 안 좋다니 알아두세요. 날이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평균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의 대상으로 현재 변이에 맞춘 코로나19 신규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 모두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꼭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코로나19 치명률이 무려 40배 정도나 높다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무료 접종하시고 필수인 독감, 폐렴 접종도 아직이라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방역에 있어서도 코로나19 해제 후 올바른 손 씻기 실천률은 11.2%로 그리고 올바른 환기 실천률은 31.7%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시장